자, 시작 잘 몰라요? 자, 지금 선생님 별표하는 거는 뭐야? 10번 쓰기 되는 거야? 알지? 얘는 드링크야, 드링크 그래서 나는 물을 좀 마신다가 밑에 보인다, 나는 물을 좀 마십니다 드링크 I drink I는 왜 뺍니까? 나는 물 좀 마신다가 뭐라고요? I drink some water I drink some water 그러면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어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대답하면 될까? I drink som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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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대답을 듣고 싶대 약간의 물 이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너는 무엇을 마시니?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some water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응 그러면 너는 무엇을 마시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대? 으깨드 으깨 뷰티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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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깨 디디 오케이 민철이 어 뭐라고? 뭐라그런지 하나도 너무 떠듬떠듬거려서 잘 모르겠다 뭐라고? What you drink 어 방금 얘기했는 민철이가 있는 What you drink 는 틀렸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또 이렇게 설명할게 드링크 뜻이 뭐야? 마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뜻을 물어보면 맨날 그 다음에 내가 이어서 물어본 거 있지? 드링크 뜻이 마시다야 그래서 뭐? 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냐? 두 가지로 어 그러면 이제 너한테 고칠 수 있는 힌트를 다 줬어 오케이 힌트 다 준 거 맞지? 네 어 그래서 넌 뭐 마시니 하고 싶으면 뭐라그런데 What do you drink 그렇지? What do you drink 했더니 I drink some water 하는거네 그렇지? 오케이 계속해서 어 이렇게 오래 걸리면 별표야 알지? 원래 2초야 2초 어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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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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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이야. 그러면 on this road가 이 도로 이 도로에서 여기에서 이런 뜻이거든. 이 도로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걸어가니. 이게 on this road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on this road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to get home 하기 위해서 집에 가기 위해서 where를 walk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는 집에 가기 위해서 어디로 걸어갑니까라는 거 묻고 답해 볼 거야. 이제. 그는 집에 가기 위해서 어디로 걸어갑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그와 일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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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 자 이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시작은 이거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누가다 보이지 누가다 누가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되겠네 누가 뭐한다 그가 걸어간다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럼 해볼까 따라 읽으세요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 방금 그가 집에 가기 위해서 어디로 걸어가는지 물어본거야 그랬더니 on this road 이 도로 위를 걸어간다 라고 대답하는거네 계속해서 여기서는 별표 해야되겠지 나이도 귀여워 너무 늦었어 이렇게 연습해두면 이거 공부 안한거하고 똑같아 모르는거야 이거는 이정도면 오케이 자 밑에 문장은 그 가게가 모든 물건을 다 판다라는 문장이 보여 오케이 그 가게는 이것저것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자 그럼 이번엔 뭐가 궁금하냐 everything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모든 것이지 자 그럼 every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자 이게 everything 뜻이 이런거에 대한 모든 것이래 그러면 모든 것이란 말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 가게는 무엇을 팝니까 그랬더니 와 이것저것 다 팔아 모든 걸 다 팔아 이런거겠지 그치 everything은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치 이름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every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선생님 힌트 줬으니까 모든 것을 다 판다라고 묻고 대답해볼까요 ột 이 도 ti 도 도 도 도 도 보증 맞아 맞아 빨리해 너 민철이 수업 끝내려면 한 10년 걸리겠다 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묻고 답하기 아따 오래 걸린다 한 10년 수업 해야 되겠네 그 가게가 뭘 파는지 묻고 답해 봅니다 이제 그랬더니 배우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자 이번엔 똑같이 묻는데 대답할 때는 암만 길어봤자 를 써먹어서 대답할 거야 어차피 물어보는데 그 단어가 나왔는데 대답하는데 그 단어를 또 쓸 필요가 없어 암만 길어봤자 써먹으면 돼 대답할 때는 알겠어 자 그래서 그 가게가 자 이제 묻고 답해 볼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완벽한 대화가 된 거야 이제 그 가게가 뭘 파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대답할 때는 암만 길어봤자 써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실패했네 더 스토어 암만 길어봤자 그래 안 그래 스토어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이거 스토어즈면 뭐야 스토어즈 더 스토어즈는 뭔 뜻이야 그 가게 들이지 이건 응 이건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건 암만 길어봤자 데이라고 그러면 데이 셀즈야 데이 셀이야 데이 데이 셀즈 오케이 오 여기에 S 또 들어가 더즈 들어가 여기도 또 이렇게 들어가 위 안에는 두가 들어있단다 데이니까 히나 쉬나 잇이 뭘 한다고 할 때는 더즈고요 히나 쉬나 잇이 아니고 이렇게 데이나 아이나 유 나 위 너 우리 그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두가 들어있다고 더드가 아니고 네 오케이 자 민철아 너 속도 너무 느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숙제해야돼 어? 네 어? 네 민철아 속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네 넉넉하게 선생님 한 3초 줄게 그래도 다른 애들 2초였는데 알았어 네 3초만에 대답할 수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때 하자 야 이래 선생님 숙제 너 민철이 선생님 쓰기 숙제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민철이 잘 하는데 근데 쓰기 숙제 많이 하면 억울하잖아 그치? 응 빨리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얘기해 응 응 응